소상공인연합회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상권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과 간판 및 전면유리, 청소 등 환경을 개선해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356곳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펼쳤습니다. 안양 평촌 아크로타원의 30여 곳의 상점들도 이 사업의 신청, 지원을 받아 안전하고 청결한 공간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5세의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자비로 매장 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장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특히 한 매장당 1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매장을 찾게 됐다고 전했습니다.